XSFM입니다.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농축할 넘은 내년에 따뜻해지면 다시 만나겠고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2001년 미국입니다. 2001년 미국은 닷컴버블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IMF에 진 빚을 다 갚았을 때쯤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빚을 다 갚고 내년에 있을 월드컵에 흥분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12월 2일 엔론이 파산보호를 신청합니다. 엔론은 천연가스 회사였습니다. 85년도에 두 개의 가스 회사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게 합병을 하다 보면 합병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부채가 생겼어요. 합병한 회사의 회장은 케네스 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계획은 합병 후에 엔론을 천연가스 중개업으로 키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거래의 중개를 담당을 하면서 관련한 파생 상품도 많이 팔았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거래에 금융을 접목을 시켜서 가스값이 떨어지던 오르던 돈을 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됐던 게 때 맞춰서 때를 맞췄겠어요. 로비를 했겠죠. 네. 공화당에서 에너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막 전기도 민영화 시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 자원들이 주로 민영화되어 있는 주는 오랫동안 공화당을 찍어준 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때 민영화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부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융업 혹은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 설정과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즉 그동안 진빚을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합병에 드는 부채를 털어버리고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인재가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를 낳아서 맥힌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양반이 CEO로 안고 나서 엘론은 미국 6위의 기업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했던 방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가 주저앉았던 이유랑 약간 흡사한 방법이었습니다. 상당수 한국의 대기업이 좋아하던 방법. 그렇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2005년, 2004년 이런데. 재벌에게서 배운 기술은 아닐까. 저 사람이. 들어보시죠. 점심시간 때마다 사무실에서는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민정수석이 보다 못해서 선택지를 만들어줘요. 한식, 양식, 분식이요. 그렇죠. 그렇죠. 스킬링은 분식입니다. 분식회계죠. 네. 옛날에 천리바마트에서 정복동 사장이 분식회계 사실을 다 알고도 좌천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회사로 분식집 내겠다면서 분식회계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앨런의 손실을 유령 자회사로 옮겨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앨런이 가져가고 손실이나 부채는 전부 다 자회사로 옮겨놓는 방식이에요. 손실 전용 고스트 컴퍼니. 그러면 회사는 계속 돈을 벌고 성장을 하는 것 같죠. 대우가 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을 했었죠. 즉, 법적으로는 빚이 없게 되고 실제로는 빚이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뛰고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또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통신사업도 진출했다가 폭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터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빚을 모조리 몰아넣었던 랩터 조합이라는 회사의 정체가 들통이 나면서 앨런의 분식 회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주식은 폭락했고 그대로 망했습니다. 짧게 줄여서 이것이 앨런 사태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약간 의문이 생겨요. 아니, 엘리트라면서 이렇게 하면 망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눈 가리고 아웅을 했는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방식인데 왜 시작할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진해가 빚을 저쪽으로 몰아넣고 어? 우리 회사가 성장 중이네? 이러고 또 사업을 확장을 해요. 그렇죠. 두 개의 인격처럼.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우도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몸짓만 키워놓으면 다 돼. 영원히 돈을 빌리는 것을 사업의 요체로 삼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대우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앨런을 살펴보면 회사 경영진의 보상 체계가 조금 희한했습니다. 기업의 주가와 경영진의 보상이 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오를수록 경영진이 성과급을 많이 받는 형식의 체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은 어떻게 할까? 주식을 올리겠죠. 그렇죠. 주가가 오르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기획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있어요. 네. 이 가치를 원가가 아니고 시가. 네. 그것도 제일 비쌀 때의 시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게 회계에 분식을 한 것. 그렇죠. 네. 그리고 선물로 가스를 왕창 사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대 이익 시점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농수산물 업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년을 못 버틸 겁니다. 그렇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까지 우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마 사지가 찢길 거예요. 네. 그 비료로 부러지거나. 그렇습니다. 닭 모의가 되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계약이 생기잖아요. 이걸 새로 했어요. 그럼 그 사업을 통한 수익이 확정난 후가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예상 이득을 계산해서 성과급을 주는 등 온갖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신호는 최대한 감추고 긍정적인 신호나 환상만 서로 공유를 했던 거죠. 네. 제가 이런 얘기 사석에서 가끔 합니다만 한국의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해요. 상당수 사람들에게 장부에만 찍혀있지 실제 돈 구실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부 투자 시장에서는 실제 돈 구실을 못하는 회계가 실제 성적처럼 활용되죠. 그러면 가짜 부가 형성되죠. 국가는 이걸 못 잡아내면 부가 엄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에 불이 났는데 문을 닫고 아 평화로운 우리 집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보일러 안 켠데 따뜻하네. 네. 그렇죠. 그렇게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그대로 망한 거죠. 응. 한편 엘론의 파산은 여상한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네. 이때부터가 좀 재밌어요. 2000년 1년 전으로 가봅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전력난 사태가 일어나요.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이 딸리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간 정전도 일어나고 2000년에 슈퍼볼 기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슈퍼볼을 웬만해서는 이웃들끼리 모여서 시청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어요. 쪽팔리죠. 네. 전기가 모자라니까요. 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산을 중단하고 계약된 전력을 파는 쪽을 택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서 쓸 전력을 앞으로 안 돌릴 테니까 공장을. 그리고 이제 계약된 전력이니까 이게 전력난 사태 이전에 계약한 전력이잖아요. 그런데 전력난이 오니까 전기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를 파는 게 더 이득이 된 거죠. 생산하는 것보다. 네. 이게 왜 때문에 일어났느냐. 규제 완화와 민영화 때문이었습니다. 볼까요? 이 에너지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로비를 편 사람이 앨런의 케네스 레이 회장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또 부시랑 친하기로 유명해요. 아들 부시요. 네. 당시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발전수를 소유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에 파는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발전수 주인 따로고 전기 공급하는 주인 따로인 거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 민영화가 된 거고요. 이때 앨런이 발전소를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원자재를 자기네가 공급을 하잖아요. 가스를. 그런데 그렇다고 전기료를 막 올릴 수는 없으니까 캘리포니아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어요. 전기요금 상한제가 있었어요. 주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요금 상한제가 있으니까 민영화가 돼도 전기요금이 막 올라가진 않겠지라고 안심을 하고 있을 때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력 공급 업체와 발전소는 원자잿값 인상으로 파산 직전이라고 우는 소리를 하고요. 사실상 인질극이죠. 그렇죠. 네. 2000년 캘리포니아 전기의 도매 요금이 급등합니다. 이게 자료마다 약간씩 다른데 최고는 전년 대비 3000%까지 올라갔던 기록도 있고요. 30배. 그리고 800%, 1000% 중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의 차이겠죠? 중요한 건 100원이 101원이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100원이 1000원은 기본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울면서 전력요금 상한제도 폐지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도매 요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주민들에게 기초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초인프라를 제공하는 의무를 등한시하면 그 다음번에 표를 못 받을 테니까 당연히 소매요금을 함부로 올리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매 요금은 저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되게 복잡한 사건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전력난 사태가 벌어져서 요금을 올려버립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엔론을 비롯한 에너지 업체들을 불러서 매우 비싼 가격에 10년 전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앞으로 10년간 변화 없이 같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이 계약을 맺을 때 가격이 급등한 전기 요금보다는 40% 정도 싼 가격이었어요. 사기죠, 사기. 그런데 전력 부족 사태 이전에 비하면 3배 정도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였던 전기가 1,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이거를 60원... 600원에 판 거죠. 600원에 판 거죠. 싸게 샀다고 했는데 사실 전력난 부족 이전으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판 거죠. 그렇죠. 이게 2000년에 일어난 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해에 엔론이 분식회계가 드러나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나섰지. 네. 연방정부에서 회계 감사를 해보죠. 조사해 보니까 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를 엔론이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전력난이 왜 일어났냐고 하니까 에너지 회사가 수요가 너무 많아졌다. 그렇죠.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엔론이 증거를 제기한 게 송전시설이 과부화됐다는 걸 증거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송전시설을 조작으로 과부화시킨 게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전력난 사태 자체를 엔론이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만 분식한 게 아닌 거죠? 네. 시장의 기초원자재 수급 상황도 조작을 했던 거죠? 이때 엔론을 비롯한 에너지 회사들이 몇백억 달러의 이득을 봤어요. 캘리포니아는 그리고 그만큼의 손해를 봤죠? 그렇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나 회사가 입은 손해는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게 엔론이 망하고 나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엔론에 소송을 걸었는데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나중에 주민들한테 너무 비싸게 낸 전기요금을 돌려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탓에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주민 소환 투표로 주지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거버네이터. 네. 아놀드 시워지네거 주지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전력난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전을 민영화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가 심해서 결국 못했는데 그때 반대의 가장 큰 논리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영화의 결과가 저렇다라고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식이 들려오는 것과 감성이 전해지는 건 시간이 달라요. 소식은 1초면 전달될 수 있어요. 인터넷의 시대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전달되는 건 배가 건너오는 시간보다 몇백 배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계속 국내 언론들은 이 얘기를 해요. 민영화하자가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그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요즘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철은 안 들거든요. 겁을 먹은 거지. 우리나라도 그래서 민영화가 안 됐는데 관련 연구 논문 같은 걸 보니까 캘리포니아 전력난 사태로 전 세계의 에너지 민영화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려고 하던 세계의 정부들이 이 사건을 보고 전부 다 민영화를 그만두고 오히려 민영화된 에너지 사업을 다시 구교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 많은 정부의 많은 정치인들은 민간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퍼주고 싶어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동네 부자들은 가장 많은 표를 끌어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보통 언론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퍼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수준 이상으로 퍼주면 국민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태로는 난방유 공급 끊기고 전기 끊겼을 때 지금 작년에 텍사스에서 사람들 얼어죽고 난리가 났었죠. 이 정도로 민심이 이반이 되면 퍼주고 뭐고 자기는 영원히 재선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같이 공화정이 탄탄한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군부의 아이디어를 던져주게 되는 역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정치를 못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전 세계에서 인프라 스트럭처 민영화가 옵션이 안 되는 세상이 됐는데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건 워낙에 큰 매력 덩어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본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짐 캐리 선생님이 정말 멋진 영화를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성치 감독보다 짐 캐리 전집을 많이 보는 사람이 한국에 좀 드문 것 같아요. 이 사건과 관련된 블랙 코미디 영화가 있죠. 뻔뻔한 딕 앤 제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잘 만든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이 잘 갈 수 있습니다. XSFM입니다.